2시간 계획표는 이건 뭐 공스타그램인데? 뭐 얼마나 쪼개놓은 거야? 원래 한 30분에서 1시간 만에 좋아? 유튜브는 하루에 한 2시간 2시간? 조금 많지 않나? 진정? 완전이요 행복아 좋았다 응 행복아 좋았어 행복아야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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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간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고대 미디어를 보고 싶어 아 고대 미디어를 보고 싶은 고미 지금 몇 학년이죠? 고2입니다 고2 아 고2 고미디를 수시로 가실 생각이신가요? 일단은 학종 좀 하고 있어요 고대는 학종이 크죠 본인 4% 추천? 그거 안에 들어갈 생각이 있나요 지금 내신이? 아니 그거 밖이에요 성적이 1학기 때 1.5가 나와서 아 이거 껌이다 생각했는데 2학기 때 2.6이 나왔어요 아 하락국선인 친구들은 어떻게 해 네 근데 차이가 조금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? 한 문제씩 평소보다 더 틀렸는데 1등 몇씩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다 문 열고 등급을 받았나 보네요 네 한 과목 대고는 거의 근데 사실 고려대를 생각하면 추천형이 하나가 있고 학업 우수형이 있죠 근데 이 추천형은 내신이 괜찮으면 붙을 확률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비교과를 많이 보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일반고를 다니고 있나요? 네 그러면 생학이로프가 막 특목고에 비빌 정도가 아니면 사실 추천형이 내신을 맞췄을 때 확률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내신을 추천을 받을 정도로 만들어두는 게 제일 좋고 이 추천도 막차로 받으면 잘 안돼요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 추천을 받는 등급? 아 나 좋죠 그리고 학업 우수형으로 가면 고미디가 사실 제일 빡세요 와 입결이 왜냐하면 요즘 문과 학생들의 거의 일지망이 미디어학과이기 때문에 경영이니 영문이니 다 필요 없고 미디어가 입결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심층성도 되게 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는 내신을 1학년 1학기만큼은 최소 만들어주시고 학업 우수형도 고려는 해야 되니까 생활기록부를 쓰되 미디어는 되게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될 거예요 네 행복씨 게임해요? 게임 안해요 본인 성적이 지금 아무리 끝자락도 떨어졌는데 공부량이 부족했나요? 아 그래서 제가 원래 질문을 하려던 게 집중력을 좀 더 올리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아 집중력이 지금 1학기보다 좀 떨어졌나요 전보다? 그런 거 같아요 자 유튜브 하루에 얼마나 보죠? 유튜브는 하루에 한 두 두 시간? 두 시간? 네 주로 어떤 채널 보죠? 저희 유니브나 연고나 고연TV나 아니면 유니브나 근데 그것을 바꾼 게 더 나빠 아 주로 이제 아 주로 이제 연고 아 고연 아 좀 이렇게 좀 그 네 최근에 멤버십 끊었었어요 아 진짜요? 죄송해요 멤버 멤버? 멤버십 아 멤버십까지 했었다? 유니브나 친패는 왜 행복식? 행복하네요 지금 삶이 그렇죠 행복 근데 두 시간 조금 많아요 매일 두 시간씩 입시를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집중력 높이기 힘들면 일단 시간부터 늘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웹툰 거기에 시간마다 쪼개서 계획을 짜서 하는 거예요 아 저 웹툰 보고 공부하나요? 그 컨셉을 잡고 한 2주 정도 시작을 했어요 2주 전에 웹툰에서 벤치마킹을 하시네 야 이거 글로 배운 게 아니지 그림으로 배우네요 오오오오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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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아니 야 계획표는 이건 뭐 공스타그램인데? 야 이 근데 저거 하루 안에 다 알 수 뭐 얼마나 쪼개 놓은 거야?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만에 아니 30분 알파보예요? 계획킹 근데 중간중간에 체크가 안 되는 시간을 다 충동적으로 유튜브를 봐버리는 거예요 홍복 씨는 그럼 계획표 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 10분 아 10분 곳이 나와요?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근데 저렇게 계획이 촘촘한데 유튜브 2시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? 그 계획을 빵꾸를 내고 충동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아 펑크를 내고 저기서 집중력의 부족을 본인이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펑크도 약간 원투타임이어야 펑크를 해야지 어 원데이투데이지 그게 습관이 되면 그냥 실천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라서 어쨌거나 중간에 쉬어도 되는데 매일 2시간은 조금 많지 않나 근데 또 갑자기 확 줄이면 병이 나요 알죠? 일단 1시간으로 줄이시고 등차수열로 그 다음 30분 30분까지는 괜찮은 거 같아요 조회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? 근데 저는 우리 학생이 더 소중하니까 일단은 줄여보세요 인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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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해주셨어 인정해주셨어 민영쌤이랑 대화해서 행복하죠? 완전히 하하하하하하하하 인정보다 좋았다 인정보다 좋았어 인정보다 좋았어 2시간 과해 계획표 쓰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는데 2시간을 오버할 정도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수시에서 이 하락 곡선이 진짜 좀 그래요 좀 치명적이죠 그쵸 그니까 일단은 1학년 1학기 걸로 원상복귀를 해보시고 그 다음 학기에는 1학년 1학기보다도 조금 더 밀어 올려보세요 어떻게 좀 잘 그리고 학업 우수까지 본다면 미디어 관련 활동도 챙겨줘야 되니까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정보를 그리고 미디어 가는 학생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생기부에 그런 거 써요 방송반 했다 영상 편집 기법을 공부했다 카메라 구도를 잡아봤다 이런 실무적인 거 쓰는데 컨텐츠? 그냥 광팔합니다 이런 실무적인 건 대학에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문헌조사 같은 걸 한 뭐 책을 읽은 공부한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미디어학 쪽으로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약간 미디어랑 마케팅이랑 섞인 걸 섞인 걸 그건 좋아요 미디어 마케팅 그런 쪽으로 생긴 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그쵸? 네 괜찮습니다 근데 마케팅에 너무 힘이 실리면 경영이랑 간보던 학생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마케팅은 좀 부로 하고 주로는 이제 미디어 관련된 연구를 많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의사소통이론 이런 건 좀 괜찮나요? 아 좋아요 좋아요 미디어학 쪽 현대문화나 아니면 뭐 광고효과론 이런 게 많아요 이거는 미디어 관련해서 논문 조금만 찾아보면 나올 거라서 고대는 추천도서도 사이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고런 것들 사이트 참고해서 한 번씩 둘러보시길 바래요 네 저 부탁 하나 있어요 어 부탁 부탁이 뭐죠? 사진 찍어도 돼요 아 귀여워 자 하나 둘 셋 제가 하면 딜레이가 있을 수 있는데 미리 하고 있죠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행복아 인트로다 고생했어 아 행복아 고생했어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또 흠 순항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준서 준서씨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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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네 으 네 네 네 잠시